하겠습니다. 안녕.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초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좀 가을 느껴보고자 코스모스가 유명한, 느리면 유명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알죠? 어딘가요? 하동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북촌역, 지금 북촌역에 와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다 코스모스가 엄청 예뻐요 그래서 일단 우리 뭐부터 해요? 아시죠? 레이바이크 그래서 여기 앞에 이게 있네 바로 여기 레이바이크 타는 주시라고 있네 이쪽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 같아요 그쵸? 여기 숨어도 있네 오케이, 우리 그럼 휴경 쪽 가볼까요? 이제 한번 레이바이트를 타러 본격적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단역에 고추모스로 피고 너무 좋다 여기 북촌? 하동이 오신 소감이 어떤가요? 슬로우하게 걷고 싶네요 그럼 천천히 걸까요? 슬로우 슬로우 이제 한번 레이바이트를 타러 본격적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겠다 감정이 없는데? 하나, 둘, 셋 도착! 여기서 여기 해놓고 뛸까?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됐다 아, 이거 열차를 타고 가는 건가 보다 기대되시죠? 아, 근데 저는 여기서 바로 레이바이트를 타고 가는 줄 알았어요 열차를 타고 가는 줄 모르고 오, 좀 독특하긴 하네요 독창역에서 출발! 턱털에 내비치면 안 됩니다 여기가 더 커요 아, 이거구나 우참역에서 출발 출발 우참역에서 출발 찰나 간다 출발 출발 안녕 펀빠이 조유 간다 안녕! 자 이제 우리도 도착! 저희 이제 우리 저기 가야됐네. 레이바이크 타러 그죠? 자 우리 탑승! 준비됐나요? 저 자신있어요. 자신있습니다. 자신있어요? 고생 끝 행복 시작이랬네. 고생 끝 행복 시작이요? 아니 반대인가? 이제 곧 터널리에서 호랭이 입속으로 들어갑니다. 오 추워요. 안녕! 안녕! 오 너무 이쁘다. 오 왔다! 여러분 저희가 레이바이크를 타고 지금 주막을 방문을 해봤는데 파전이랑 국밥이랑 국사밥 메밀까지 열심히 한번 먹방을 해보겠습니다. 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? 이따 먹어봐. 알았어요. 맛있어? 맛있어? 응.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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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귀여운데 막걸리 한잔 해줘야지. 야 진짜. 막걸리 파서. 맛있어? 맛있다.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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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라 vest이 올라가고 지켜보가 고생 capit